네, 오늘은 SNS 스타 견 달리 달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리 달력은 다른 말로 달력, 칼렌 달리라고도 부르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달리가 활약한 사진을 모아서 스케줄러 겸 달력을 만드는데요. 그 장수가 56장이나 됩니다. 달력이 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장씩 넘기는 재미가 무척 좋은데요. 특히 올해는 달리 캐릭터 그림이 있는 예쁜 양말도 함께 주네요. 한부에 16,500원인데 신청은 12월 28일까지 달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갖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갖지 못할 텐데요. 그럼 달리 달력 한번 살펴볼까요? 예쁜 달리 캐릭터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은 날짜도 아이콘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도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2월 24일은 달리 입양 4주년이었죠. 기념으로 기부금을 낸 사진입니다. 이때 만든 달리 케이크 맛있겠는데요. 옆에 꼬기가 있네요. 달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꼬기죠. 3월 1일에는 인천공항 명예홍보견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4월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왔죠. 5월에는 SK와이번스 도그데이에 가서 치킨도 먹었습니다. 달리가 사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SK와이번스 팬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는 프랑스 여행도 다녀왔는데요. 달력을 살펴보고 나니까 지나온 2017년에 대한 기억도 저도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최근에 달리가 슬개골탈구수술을 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2018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의 달리를 SNS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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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